호텔 아파트 환영합니다. 빈 방 있나요? 방 안에 욕실이 딸려 있나요? 1인용 침대 두 개를 원하시나요? 2인용 침대 하나를 원하시나요? 욕실 딸린 방, 발코니 딸린, 샤워실이 딸린 숙박과 아침 식사 포함 하룻밤에 얼마입니까? 방을 좀 먼저 볼 수 있을까요? 네, 그럼요. 고맙습니다. 방이 아주 좋네요. 그럼 오늘 밤 여기서 묵을 수 있나요? 저한텐 조금 비싸네요. 제 짐 좀 맡아주시겠습니까? 제 방은 어디인가요? 2층에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가 있나요? 엘리베이터는 왼쪽에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는 왼쪽에 있습니다. 세탁실이 어디 있나요? 세탁실은 1층에 있습니다. 1층 방 세탁소 미용실 주차장 회의실에서 만날까요? 회의실 온순물 수영장 수영장 저 좀 아침 7시에 깨워주세요. 열쇠 좀 주세요.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. 저에게 연락 온 거 있나요? 네, 여기 있어요. 아니요. 아무 연락도 안 왔는데요. 어디서 잔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잔돈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? 네, 얼마 바꾸실 건데요? 네, 얼마 바꾸실 건데요? 네, 얼마 바꾸실 거예요. 네, 얼마 바꾸실 거예요?